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고센에서 출발해서 45일 만에 신해산 다른 말로 하면 호랩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45일 동안 온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 앞에서 계속 불평,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신해산에 머물었습니다 11개월 20일 동안 신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 제일 먼저 주신 곳이 10개 명 그리고 10개 명의 시행규칙 70여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신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해서 신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우라고 설계대로 주셨어요 그 설계대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완공했습니다 그때가 출애급한 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는 2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1장이 보면 2월 1일 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군대를 개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일 동안 걸어서 신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평민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셨어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은 군대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했더니 60만 3천 5백 50명 그로 나서 이제 민수기 2장은 군대를 편성합니다 자 1장은 60만 3천 5백 50명이라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지금 영적으로 보면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고 2장은 이제 군대를 편성하라 그래서 동쪽 또 남쪽 서쪽 북쪽에 3개의 지파를 이제 진영을 배치하고 출발할 때도 그냥 출발하지 말고 자 1진영 2진영 3진영 4진영 철저히 군대 조직 시스템으로 이제 하나님이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0일 날 드디어 출발합니다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신해산을 출발하는 거예요 자 출발할 때 중요한 것이 남자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만 60만 3천 5백 50명입니다 그 20세 이상 되는 여자는 얼마나 되겠어요 20세 이하의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200만이 넘는 인구입니다 그 인구를 어떻게 통솔할까 하나님의 군대를 무엇으로 통솔할까 이게 오늘 10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은, 나팔 두 개를 만들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은, 나팔을 불면 드디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쫙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은, 나팔 두 개로 회중을 소집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60만의 군대와 그의 백성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이 목소리 육성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로 통솔할 수 있도록 은, 나팔 두 개를 만들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의 텐트 안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제 구름이 올라오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정리합니다 출발 준비합니다 그때 이제 은, 나팔 두 개를 부는 제상들이 나팔을 불면 이제 출발해요 맨 앞에는 뭐가 출발합니까? 언약계가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9장에서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제일 먼저 언약계가 출발할 때 고아지파의 사람들이 이 뜰채로 맵니다 원래는 이렇게 출발하지 않고요 언약계를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맨 안쪽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있거든요 그 휘장을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두 번째 덮고 마지막 순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순청색,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순청색 보자기로 덮인 이 언약계를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두 개를 제작하라고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은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면서 세밀하게 지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려고 하셨거든요 자, 나팔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제사양이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을 것이며 그러니까 나팔을 두 개를 동시에 불 때는 자, 회막 앞 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거룩한 집이에요, 집, 성막 또 회막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회막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 중심으로 모일 때는 회막이라는 용어도 써요 또 장막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림이고요 이것이 백규빗, 백규빗이면 거의 한 50m 59빗, 한 25m 이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동쪽의 세계지파, 남쪽의 세계지파, 서쪽의 세계지파, 북쪽의 세계지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제스양이 두 번 불 때는 온 회중이 이제 성막 근처로 모이고 한 번 불 때는 주의관들 천부장된 주의관들이 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나팔의 신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소집하는 신호예요 두 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 때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물에 모일 때 두 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일 때 제사장이 한 번 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론의 아들이 네 명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로 하나에 들이다가 죽었고 지금 남은 두 명의 제사장은 이담할과 엘르하사시입니다 이담할과 엘르하사시 은나팔을 이제 두 번 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모이고 한 번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평민들이 불 때는 강하게 불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불어요 평민들이 모이게 할 때는 그러나 전쟁시나 이 진영이 출발할 때는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합니다 크게 크게 불라는 건 뭐냐면 사이렌 소리처럼 아주 예리하면서 굵게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때는 진영이 출발할 때 또 전쟁할 때는 짧게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진영이 출발할 때 크게 불 때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한 번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출발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위에 머문 구름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떠날 체배를 갖춥니다 그때 이담할과 엘르하살 제사장의 은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하는데 떠날 대로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칠 때 진영에 배치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위에는 무나리 족속, 레위 족속입니다 게르손 고아 족속 이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이 성막은 동쪽을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블론 이게 3개 지파,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 서쪽에는 선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문하세, 베냐민 북쪽에는 선인 지파가 단입니다 아셀, 납달리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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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지파가 진영을 구축합니다 이제 떠날 때 은나팔을 짧게 어떻게 해요? 크게 불면 자, 1진영 하나님의 언약계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이천 규비 뒤에 선인 지파, 유다 지파가 떠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파, 세 번째 지파, 네 번째 지파가 출발하는 거예요 철저히 군대 조직입니다 하나님은 신해산에서 이스라 백성을 군대로 만든 거예요 어떤 군대? 영적인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은나팔을 통해서 이 진영을 출발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팔을 두 제자량이 크게 불때 1진영, 2진영, 3진영, 4진영이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질서있게 조화롭게 행군합니다 이것이 나팔을 크게 불때 출발한 것이고 회중을 모을 때는 그렇게 크게 강하게 불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붑니다 실제로 보니까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상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균레니라 백성을 소집할 때는 전쟁 수행시나 진영이 이동시처럼 강렬하게 높이 울려 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평탄하게 같은 높이의 소리로 불러야 돼요 이유는 왜 그렇죠? 백성을 소집할 때는 대체로 제사를 드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7번의 절기가 있거든요 그 절기를 소집할 때 나팔을 봅니다 이때는 강하게 불지 않아요 그냥 평탄하게 같은 높이의 소리로 붑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모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상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레니라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인 제상들만 불 수 있도록 이것을 윤레화 시킨 거예요 법으로 정한 겁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나파는 아론의 직계의 후손만 불 수 있는데 전쟁을 나갈 때 이 나팔을 불면 내가 기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정복할 때 그 시자가 뭡니까?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규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만들 때 이것이 아론의 직계의 제사장만 불어라 불 때 전쟁을 나갈 때 불면 내가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정한 날이 있어요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때 불면 내가 기억하리라 다른 말 하면 나팔의 기능이 뭐냐면 소집하는 행위 그리고 진행하는 행위 싸우러 나가는 신호 소집할 때는 소집할 때는 아까 있죠 제사나 절기를 소집할 때는 나팔을 세게 불면 안 됩니다 불 때 평탄하게 같은 소리로 이 소리로 불어야 되고 그러나 크게 불 때가 있어요 사이렌 경보처럼 크게 불 때는 뭐냐면 진영이 출발할 때 혹은 전쟁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할 때는 이 나팔 소리가 크고 짧고 그 사이렌처럼 굉장히 강하게 불려고 합니다 그 나팔을 불 때 내가 기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찬성 가정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냐 천사장의 소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과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천사장들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호령하시고 또 나팔이 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래서 자 은나팔의 재료는 뭡니까 은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게 뭐냐면 두들겨서 즉 쳐서 만들어라 그 성경에서 조각조각 붙여서 만들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를 쳐서 만들어라 쳐서 만들 수 있는 건 등대입니다 등대 그리고 그룹 즉 언약계의 속재소 그룹 그 다음에 은나팔은 일일이 어떻게 해요 쳐서 두들겨서 만들어라 만들어라 이것이 은나팔의 재료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은나팔의 의미 이 나팔의 의미는요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의 14장 8절에 보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나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사회 62장 6절 7절 또 이사회 58장 1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사회 58장 1절에 보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로 합니다 기도도 묵상 기도가 아니라 부르지 있는 기도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실어서 집중해서 하는 기도 부르지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지 있는 기도 이것이 신약성경의 나팔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이때가 출애고반지 2년 2월 20일이에요 자 민숙이의 시작은 출애고반지 2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그 20일간의 기간이 출애고반지 1장부터 9장의 얘기입니다 특히 민숙이 이제 10장 11절에는 드디어 출애고반지 2년 2월 20일날 출발해요 자 둘째 해 출애고반지 2년에 둘째 해 둘째 달 2월 20일에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제가 얘기했죠 저기 뭡니까 장막 성막 회막 여기는 증거의 성막 이렇게 표현해요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광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는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고 이제 엘라하살과 이다마리 은나파를 세게 붑니다 세게 불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진영이 있던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일 때 그냥 어수선하게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이 신의 산을 출발해서 이 바란광야 이 바란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갑니다 가데스 바네야로 출발합니다 갈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로 행군합니다 1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자 민숙이 이장이 분명히 명령하셨죠 진영은 이렇게 구축해라 출발할 때는 행군 순서는 이렇게 행군을 하라 민숙이 이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들이 출발합니다 선두로 어떻게 누가 출발한다 했죠 1진영 1진영의 유다지파 2진영 3진영 4진영 그리고 1진영의 지휘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출발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선두로 간다고 그랬죠 다른 지파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은데 유다지파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진영 동방 해돋는 쪽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를 통해 오시기 때문에 유다지파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진영이 출발하고 2진영이 출발하고 3진영이 출발하고 4진영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쫙 갑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1진영 2진영 3진영 4진영이 행군하고 갈 때 레이지파는 뭡니까 그들이 도착할 때 어떻게 해요 벌써 성막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미리 출발해요 성경은 28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5일 동안 걸어서 신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군대를 편성하고 진영을 구축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경험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명령입니다 망군의 주요와 하나님이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처럼 진영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출발합니다 그때 모세가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바베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즉 가난한 땅으로 우리 갈 텐데 우리 행진할 텐데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시옵느니라 자 루엘의 아들 호바베은 누굽니까 모세의 천암이에요 자 이드로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신해산의 모세를 찾아왔을 때 같이 머물렀거든요 머물렀습니다 지금 같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천암한테 호바베에 동행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왜 동행하자를 원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광야길을 정확하게 알아요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서 우리를 광야에서 좀 안내해 줘라 그럼 우리가 선대할 것이다 이때 호바베이 거절합니다 30절을 보니까 호바베이 그 얘길이 돼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거절합니다 호바베은 처음에 거절하지만 모세의 강권에 의해서 가나안에 같이 동행합니다 그 증거가 후일에 사사시대 보면 이 족속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 같이 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모세의 강권에 못 이겨서 같이 동행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출발할 때 중요한 것이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그 모세의 기도가 35절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꽤가 언약계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인간은 이제 언약계가 출발할 때 모세의 기도가 있고 머물 때의 기도가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훗날 다이슨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이 모세의 기도를 자기가 인용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영을 구축할 때 함께해 주시고 떠날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말하면 인만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이 신의 산을 출발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는 평민이 아닙니다 이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명령책이에요 이제는 전해처럼 원망 불평할 시대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심판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파괴하는 순간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정했을 때 이제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산을 기준으로 해서 언약을 체결한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숙이 11장부터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430년 애굽에서 탈출한 난민의 수준입니다 평민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명령을 어겼다 불순정했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민숙이 10장부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민숙이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깨닫는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숙이 10장을 통해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신의 산을 출발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평민이 없고 아무 힘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주시고 성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 규례와 규칙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하면서 이제 신의 산을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백성에게 함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인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11개월 20일 동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고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그 인생과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예측 못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또 체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우리의 사역 이외에 우리의 가정 이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